1. 2. 2. 3. 4. 4. 내가 쓰고싶은 애들을 쓸거야 그냥 5. 5. 5. 5. 6. 5. 와... 야 뭐야... 5. 안되져... 5. 이거 봐 내가 이긴다 했지... 5. 이 정도라니까... 아니 님들 근데... 저 본캐팀 세비아 프랑스가 아니라 그냥 제가 쓰고싶은 선수 쓰는거에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로만 쓰는거니... 어... 잠깐만 이거 뻔뻔 오는데... 독단적으로 그냥 붙여놔가지고... 음... 아마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아... 블루티를 못쓰겠네... 줄큰데 빠져도 될거 같은데... 아 이거 칸나바로 쓰고싶다... 바르셀로나 공력수 진짜 애매하네... 아... 라르손 워컴... 이 정도 써야되는거 아니야... 아이콘으로... 라르손 업 양발이라고? 어... 그르네... 약간... 에우제비오 느낌나는데? 어... 위패도 쌉간지네... 라르손 평보고가자... 몸싸움이 너무 하자라는데... 아... 몸싸움이 좀 안좋나 보다... 평이 또 나쁘진 않네 근데... 에투... 노스테이지요 에투? 내 레알팀컬러... 마지막 요종의 미를 거두려다... 다 쌍씨옷... 치옷 남... 원노스 사형선고... 이거 쓸 바에는... 라비드... 라이브... 다비드비앗... 금카슴... 대회때 에투쓰라면... 대회 안나가... ㅋㅋ 클라이베르트... 아 근데... 이거를... 쓰면 좀 색다르긴 하겠다... 공미 크루이프... 아이콘... 쓰고싶은데... 급여가 될까? 차비... 차비는 어떨까? 사비... 차비가 없네... 아 데쿠... 내가 좋아하는 데쿠... 데쿠 약발 상관없던데... 바르셀로나... 중미 애들... 대부분 약발 3임... 보면... 티아고 얘도 약발 3이지... 더용도 약발 3이구... 파브레가스 약발 3이구... 뿌띠 약발 3이구... 마라도나 약발 3이구... 데쿠 약발... 씨... 뭐 다 오삼불고기임 왜... 비달... 아 비달 있네... 비달 내가 써보고 싶었던 손수... 베테랑으로... 무벼가 안챙겨지... 아... 그래 나 그냥 지금 MC 지단 쓰고 있으니까... 이거 쓰고... 푸스카스 어떤... 신선하다... 야 예림이... 그 캐... 그 패 좀 봐봐... 사쿠라요? 공수왕 겁나 약해? 아 진짜... 권장인데도... 5원... 아 이런거도 쓰고 싶더라... 와... 이거 어떤... 삐용삐용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5원... 아 몰라... 박어... 엥... 바르셀로나 하나 부족하네... 아... 골키퍼 바꾸면 되는구나... 네트... 급여 7이야... 그거 6이야... 네트 7... 오... 아... 5원 그냥 쓸게요... 한번 써볼게... 어때... 흐흐흐흫... 5원 내가 한번 써본다... 비교 한번... 와... 스피드 앞살인데... 꼴결 5차이면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스피드가 진짜 많이 차이나... 아 몰라... 이거... 이거 갈래... 이거 갑니다... 내일 쿠폰 받고... 대낙 받고... 바로 아이콘... 5원... 3카... 여기... 아 여기... 음바페 팔고... 옆에 이제 호나우드까지 딱 구매... 크리오비아크 정리하고... 비달... 사고... 얘도 팔고... 와구에 바꾸고... 오케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싫어하는 선수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음바페는... 오우씨... 아씨... 아... 이거... 씨... 무과금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오! MC 뭐야! 오! 9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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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그래도 이게 어디야... 아니 나 근데 오카 살라고 했는데... 이거 오카 나왔으면은... 아아... 너무 아깝다... 근데 아마... 아... 손할걸? 강화하면... 아... 손해 손해 손해... 어... 아아... 너무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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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렴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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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야... 근데... 하지만 난 유튜버인걸... 그냥 스킵한다... 나 스킵... 사카 그냥 스킵한다... 아... 한번 나갔다올게... 오케이 한번 나갔다오고... 자아... 한번 바꾸고... 아... 사카... 사카 제발... 오케이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여러분 간다 이거... 간다아... 아 한번 나갔다올게... 아... 이거 도대체... 하이라이트 언제 오는거야... 자 한번 바꾸고... 오... 지금 enorme... 이거 갈기다 이거 갈기다... 이거 온다... 지금 간다 이거 간다... 간다아... 간다아아! 끄으악... 다으악... 잠깐! 제발! 자아! 잠깐! 야이씨가 이거 봐! 이거 뭐라고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야 근데 1카 근데 비싸네 생각보다 개나이스 아 빡빡이 아저씨 이 아저씨 안나왔으면 강화 안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득이야 어 공짜로 먹었으니까 저거 그래도 방금 재료값으로 16억 나갔지만 이거 맞음? 이거하면 뭐 주는거야? 훈련코치 주는거야? 어? 삐옹삐옹에다가 침착하게 꼴찬스 만들기 아니면 침패침 딱 나와주면은 무야호어어어어 쒰 이야 웬 토끼이 이거 한 번 더 돌릴수있어? 아 근데 요거 쓸데 없을꺼같으니깐 그냥 똑같아 reaction 안쓸꺼같애 바로 10등급 먹자 예잇 어어 호나우두는 제물이었다 저거 10등급 보여요? 10등급 메뉴에 저거? 삐용삐용에 늑몸에다가 저거 빠템? 빨리 채팅으로 10도배 10등급 10등급 까지 10 10 나와주세요 뭐야 에이씨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